10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2번씩 들락거리지니만 인자는 6가구에 9사람이 잔고요. 아니 근데 그 모든 누구보러 가요? 혜연이지? 정장에 팔이 꼬이는 것처럼 남자들이 달라고 그러지? 혜연이지? 쫓기 시기하자. 아, 배집 하는 일이 힘들어 보았자지. 뭐. 돼, 돼지는 맞으면 하는데 어찌 이제는 만난 마저도 물으냐. 저 소리 들으면서 밥이 넘어가냐? 나하고 연희 서울에 데려가면 안 되겄냐? 이렇게 싹싹 빌게. 도망가는 겨. 어디로? 무태 가는 겨. 빛나게 되는 걔하고 예쁜 애는 그렇게 해서라도 꼼짝 못하게 해야 한다. 참으면 병 생긴다네. 넌 너무 불친절이야. Hip.* 명도인것seingi. 조긄로다 만드 quatre 넓이네. 감사합니다.